제 친구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엄마를 향해서 저런 사랑의 감정이 없지? 나는 분명히 엄마의 딸이 맞는데 제 수행의 화두가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영채마하 식구 여러분 영채마하 스태프 김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엄마와 나입니다. 제가 사실 수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엄마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제가 사춘기 때부터 특히 더 그랬고 그 이전에도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저한테 되게 냉정하고 무섭고 나를 미워하고 제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정말 너무 심했는데 수행을 제가 한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시작할 초기에 제 스승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수행을 제가 열심히 해서 엄마가 바뀌면 이 수행은 진짜 제대로 된 수행일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사실은 수행을 해서 제가 변화하는 게 수행 원리의 기본인데 그거를 망각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엄마와의 갈등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 지도를 할 때 어머니하고의 관계 또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제가 제 경험을 그런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꺼냅니다. 그 제 수행의 화두가 어머니였어요. 초참 때부터 엄마에 관한 마음을 엄청 많이 풀어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은 조금만 명상을 하고 기억보기를 해도 금방 청산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마음은 제가 빨리 이해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아무리 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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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늘 그 자리인 것 같은 그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받았다는 피해자 마음이 사실 잘 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저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관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끼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요 저한테 사랑을 주실 때도 있고 무섭게 하실 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를 떠올리면 무의식에서는 저희 엄마가 악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일 거야. 저 진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부터 엄마 흉을 일기장에 막 이렇게 쓰면 이제 저는 또 이제 그게 들켜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막 찢어서 버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엄마는 어쩜 저렇게 나한테 사랑은 안 주고 혼만 내지?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엄마를 보면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무섭기만 하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약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제일 친한 친구랑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한테 우리 오늘 뭐 하자 놀러 가자 너 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러 저기 지하철 타고 저 멀리 갔다 와야 돼. 그러면 한 시간도 넘게 걸리고 나 오늘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엄마한테 호두과자를 사주러 한 시간 넘게 간다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간식거리가 호두과자래요. 그래 그러면 다녀와. 이제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너무 그날 마음이 이상했던 게 제 친구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호두과자라는 간식을 사러 한 시간 넘게 어딘가를 갔다 온다는 게 근데 왜 나는 엄마를 향해서 저런 사랑의 감정이 없지?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학창시절 동안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느꼈지. 저렇게 간절하게 엄마한테 뭘 해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내가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살았구나. 왜 나는 그런 감정이 없지? 나는 분명히 엄마의 딸이 맞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실제로 엄마를 대면해도 그렇게 애틋하다거나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수행을 했는데 그 즈음에는 정말 무슨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처럼 엄마와 거의 말도 안 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수행한 과정은 여러 가지 관념을 청산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자 대 여자 관념 성살기 제가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는 그 신혼 첫 달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살기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질투 그런 마음으로도 많이 청산을 했고 제가 세 살 때 저희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제가 외갓집에 맡겨졌어요. 그때 버림받은 마음과 트라우마도 청산을 했고 그리고 이해 못 받았다고 느끼는 마음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미움으로도 사실 되게 많이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잘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되려나 엄마 청산이 잘 안 되려나 보다 거의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영체마을에서 징계를 받고 혼이 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여자 마음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어느 순간 엄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엄마였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징계 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무의식이 덜 열리고 표면으로 미움의 상태에서 청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징계를 받으면서 진짜 제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어느 순간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때로는 냉정하게 대하시는 그 이면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자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헤라님의 그림 중에 엄마 저를 죽이셔도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NFT 작품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제가 그냥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예술의 예나 이런 홍보채널에 제 사연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엄마를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미워했는지 제가 징계를 받으면서 헤라님한테 버림받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수행을 계속했는지 그걸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제가 엄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엄마한테 너무나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엄마로 투사되는 헤라님한테도 너무 사랑을 드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안에 사랑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NFT 작품을 만났을 때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제 아내 애기가 저희 엄마가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거를 엄청 수치스러워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가 한양조 씨 인데 며칠 전에 성시별 천도제도 했지만 이 한양조 씨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을 주고받는 거 엄청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저를 사랑은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전혀 몰랐고 저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애기였는데 제 사랑을 수치주니까 저도 그걸 몰랐고 서로 사랑은 표현을 못하고 미움으로만 그걸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 깊은 사랑인데 그걸 인정해서 서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모녀가 미움만 주고받았구나. 제가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 수행과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내면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때부터 였거든요. 여자 도반든가의 관계도 그때부터 진짜 좋아지기 시작했고 엄마의 마음이 되게 많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막 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고 제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 썩여서 우리 엄마도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엄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그렇게 딸이 엄마를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짐을 제가 그때부터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관념이 지독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고 사랑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 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수행한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서부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다리를 저시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연세가 60이 사실 훨씬 넘으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다리가 실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시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쪽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늘 바지를 입으시면 한쪽 바지단을 이만큼 더 많이 줄이셔야 됐거든요. 한쪽 다리가 짧으시니까 근데 저희 엄마 마음이 좀 이해되기 시작하고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 다리가 좋아지셨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좀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통화를 하는데 병이야 내가 요새 다리가 균형이 다시 맞아지기 시작했어. 바지단을 이제 거의 똑같이 길이를 똑같이 줄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제 엄마가 내가 요새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60년 동안 아팠던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갑자기 균형이 맞아지면서 비슷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헤라님께서 그게 제가 여기서 청산을 하면서 엄마와 저의 관념이 똑같으니까 연동을 해서 엄마의 다리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기적이죠. 이게 기적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는데 우리 엄마의 다리가 저렇게 좋아졌으니 나는 세상을 다 가진구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제 마음에서 행복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헤라님이 늘 무의식에서 엄마는 애정관계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 마음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가 청상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 안에서 행복감과 사랑을 엄청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게 이제 마흔 살이 넘어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늦게 그런 감정을 느낀 거지만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내면의 변화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을 다 얻은 기분 그런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엄마가 이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청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내가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받고 싶다는 거 이거를 수치해주고 버리신 분들이 보통 부모님하고 관계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드시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때리고 식구들을 그런 경험정보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사랑한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나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면 왜냐하면 자식의 기본적인 마음은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애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온전하게 주고받지 못하면 되게 수치를 주게 돼요.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저처럼 미움만 남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조차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청산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대신에 상처가 깊었던 만큼 조금 청산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렇지만 미움과 원망이 깊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내가 사랑이 크다는 얘기도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상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그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나 그리고 사랑주고 싶고 지켜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었던 나 그 마음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저처럼 엄마를 미워했던 애고들은요. 엄마와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커요. 나는 엄마랑은 달란한 엄마의 저런 모습이 싫어. 저렇게 안 될 거야. 하면서 나와 엄마를 굉장히 분리해서 마음에서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의 마음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엄마와 아버지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심하게 거부하고 있다. 아버지를 심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시다면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엄마, 아빠를 다시 청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안에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신도 깊게 성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엄마를 청산했던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엄마와 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 에피소드들을 공개하면서 여러분 청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재마을 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